그 참 희한화된 말이오 금속이 금속인디 그 먹는 동네에 따랑하니 맛이 또 난 건가 자네가 못한 건가 그 참 희한화된 말이오 그 참가 그게 그거 좀 신고 메이커이신 것도 아닌디 어떻게 맛이영 또 난가를 모르오 아이고 미시 것도 맛도 나고 미시 거고 아니 거 저 갈매기다방 현장에 어디 육지서 그 방상이섬이신 큰 긴일 보내연 그걸 쏠말먹으란 생이라 그 국물 대께물기가 미시거연 그디 맥겨놔하네 쏠만 이거 미신 대꾸쟁이 남겨왔지만은 영춘인디 원 칠레에서 그자 물에나 한 것보다는 맛이어선 곧는 소리쥬 아이고 그것도 양 화쏠만 해오겜이 맛이 안 나고 그 칠레에서 그거 포는 건 그거 야르게 다 호쟁이헤연 그거 딸린 국물도 우러나고 겅헤이사 그거 맛도 제법 식고한 거 아니까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아 가끔 그 찌고기 해놓은 것도 그 이상이 집에서 놈이 집이강 먹으면 맛이어서 그것도 칠레에서 먹을 땐 그거 좀 코시롱하고 맛 좋은데 하여간 우리도 한번 저 사당 개미 하형사당 한번 딸령 먹으면 칠레 맛이 날 건가 참 그 둘이 먹으면 미시거 하형 해오당 먹구 말구 클 거 이수가게 칠레에서 쏠 풀러 곱게 아이고 미신 장씨 어제는 그걸 또 하형 쏠 물 말입고 하게 이것도 양 참 어디 질레나 옛날 참 우리 동네에도 상점이 그거 불파랑하게 해놓고 올해 딸리멍 무스도 놓구 화살미시거 하형 그 국물이 우러나서 마주쥬 아이고 사뭇 아이들 참 학교 다닐때 겨울나가면 이거 호떡 찌지는디 옆에서 이거 국물내용 해 놈이 그것들을 사먹지 못해형 어머니 돈 100원만 돈 100원만 해도 그땐 그냥 돈 100원을 착착 아이들 진디 주어진 애까기 겅에 놈인 그자 그디 어떤 거형 버시형 요거 호나 그자 느혼적 나혼적 그차 먹으면 국물들만 그자 맥 먹고 그형 어떤 거당 무수라도 톡 크게 토닥 먹었단 그니서 헛을 욕도 들고 그형 아이들 집이야 자꾸 그 말 고란하지 아니 수가게 우리 어몽은 돈 100원도 아니죠 돈 100원도 아니죠 놈이 어몽들은 학교 갔다 오면 3억 원의 미신 돈 줘도 인혁 저 친구들 불러와 불러오면 아이들 겅에 놔주기 겅하니까 인혁이 놈이 보좌이 노릇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이 사람아 그거 아이들 거 울러시 거 주지래기 산 거 놈이 아이들 먹는 거 겅헤해도 주만이 주고 자꾸 양금이시고 굶고 먹는 거 그 좋은 것도 아니우다 게 어떤 거형 먹어서 맛도 좋은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아이들이 꼭 맛이 문제냐 이 사람은 그 어울림에 질리에서 푸는 것들은 다 어울림에 거 먹을거니 아이고 어울림에 먹을만이 나도 아이들 신디 용돈도 주고 그 애쯤 그만이게 더 줘야죠 게 아이들 신디게 신용돈이 더 줘야죠 게 요작이 처음 그 아니에도 시에 병원에 갔다 참 틀령본한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겅헤해도 맨우리도 그날은 아이들 밥도 해주고 이제는 직장 추가 내완 집이 선 게 사뭇 이건 양 요새 원 택배로 연 미신 부산 어디 유명한 데 거다 오면 이거 자셔봅시오 자셔봅시오 먹으시고 비닐로에 톡 크게 담은 거 그 물도 안 해놓고 전자레인지 돌려는 게 그것도 양 아이고 가지수도 함두 겅헤연 그거 아이들 반찬 겸 미신 간식으로 이거 아이들 좋아연 헤어주고 있어요 어머 어머니도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먹어지고 급디다게 겅헤연 또 몇 개 아박나시 보내자는 거 나 아니 아정마스다게 그거 아이들 그저 먹이라게 우리 감히 미신 거 간식이여 미신 거여 먹는 이게 그저 이거 저 냉동에 놨던 대왕 먹음지 이사름아 소주 안주 얼마나 좋은건데 하여간 진짜 제라한 건 아이 가지고 먹으면 아이고 겅헤이 누나 이거 아방 어느새 혼번 이거 헤에다 나 끌려 무슨 먹고 커요 그저 안내 그저 안내 크면 그거 아이들 먹는 건 또 아이들 먹는 스타일이 있어 누나 그건 그냥 국물도 안 해놓고 그냥 끌려 그저 대왕들 먹고 그는 이건 어떤 국물로 안 끌려 먹으면 아니 되는 거냐 들어보는 국물로 안 끌려 먹어도 되고 그저 간장 흰 양념이 영 복강 먹어도 되고 영 대왕 또 그저 밥점 간식점이 영 먹어도 되는 거이여 먹는 거 같아 아이고 세상 좋아졌죠 처음 옛날엔 이거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영 이거나 볶아주면 그저 그것도 어디십 대가 영 먹으신 뒤 사뭇 이젠 이것도 고급으로 의한 각종 생선의 야채 예원 모양들도 이거 이거 하간 거 명기랑 눈거보는 이것도 이젠 고급이여 험한 고라짓대 이게 거랑청한 소리들 그게 미신 다 괴기 보사나온 거 그게 그거지 난 그거 메이커야 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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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당 거여금 나는 정신 섞어 그게 그거지 미신 뭐 그게 뭐 끌리기 달림이지 미신 뭐 그걸 가져가네 미신 고급이여 하급이여 이거 어디 오일장을 가나 어디 저 번역놀 타나 평화로 타당 그 어디 상점이라도 이 엇날 바싹 엇날 침팡팡 나먹냥 그 뒤 그거 술 마지는 거 보면 호나 먹고 잔허여 개나 우리도 그 식으로 하자 말이야 그 식으로 나 저 대낭 거고 그렇게 가카라 대낭 거고 왜 꼬쟁이 만든 거면 기왕 집에서 한번 먹어보자 그 맛이 나는가 무슨 식게 미신 저 꼬지여젠 대낭 미신 다 싸거니 아니 사람이 뭐다 식게 할 때만 꼬쓰면 아이고 쫑쫑 기어 기어 아이고 아방이 이젠 대낭이단 그거 쏠망 저 먹힌 냄새 아이고 미신 그 험인 영도 좀 아이고 가져가져 하지마는 고만이서 줍속에 나 하다 못해 형 저 집이신 저 치기 멀떼시는 거 진 젓가락이시매 나 그거에라도 꼬장 희영 안내 크면 아방은 넙적이 주욱과 똥굴랑은 게 소랑은 게 주욱과 아무거나 다 좋아하게 인혁이 입살만 아니면 마탁 떨어져 지거 가지가지 햄서 가지에 당 꽂아주시 게누니까 나가 아이고 그거 희영 호나에 칠백 원석행 아방이신디 저 돈바당 어떤 포라바사 등지 꼬다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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